네, 오늘은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이제 머지않아 미래에도 이제 닥칠 만한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 자체는 심장질환 진단을 위한 원격진단,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건데 요즘에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전도를 활용한 원격 진단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몸에다 이제 붙이는 것도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본인의 이제 심전도 파형을 중앙에 이제 서버로 올리게 됩니다. 이제 동의를 얻어서 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거리에 있는 의사가 이거를 판독을 해서 이 사람이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환자분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되면 피드백을 주게 되면 환자분들이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원격 진료라는 포맷에 갖춰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수입이 되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몸에 넣고 있는 박동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때는 그 기능 자체를 꺼놓고 수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3의 기관 또는 제3의 원거리에서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보는 게 아직까지는 허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격 진단, 원격 진료의 포맷에 갖춰서 이제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환자분의 데이터가 어떤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진단을 제3의 장소에 하게 되고요. 그것을 환자분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환자분의 심전도 모니터링, 부정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의 계략적인 소개입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워치 형태들도 있고요. 일부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반지 형태도 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면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렇게 몸에다 붙이는 패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 이거를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에다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다라고 하고요. 그걸 클라우드로 올리기 위한 서버의 역할을 여기 보시면 본인의 스마트폰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연동이 되면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개인정보가 제3의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격 진료, 원격 진단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심존도를 디스플레이 된 모니터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라는 부분도 있고 또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스마트폰, 옛날 구형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동이 안 되고 이 자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데이터를 쏘아주는 저장 매체까지 포함된 형태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단점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부피가 조금 커진다는 또 나름의 단점이 또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포맷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 패치 형태가 됩니다. 몸에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몸에 붙이는 형태.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작하기 쉬운 것들이고요. 이것도 다 패치.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반지 형태. 몸에 다 끼고 있는 형태니까 반지. 아까 보여드린 시계 형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고가가 되는 거죠.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에는 또 단점이 병원에서 아직까지는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매를 개인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라든지 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 회사별로 최근에 정리를 했는데 약간의 이제 다른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출시가 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이제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마트폰과 반드시 연동을 해야 되고요. 양쪽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심전도 파형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얼라이브 코어사에서 나온 카디아 똑같습니다. 양쪽에 손가락을 하나씩 대면 스마트폰으로 심전도 파형이 나오고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자이로스콥이라는 것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치의 변화 이런 거 속도 변화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운 상태에서 이제 가슴에 이제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심장이 비팅하는 것이 가슴 흉벽에 느껴지죠.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이 인지를 해서 살짝 미세함의 흔들림을 가지고 심장이 뛰는 것을 여기가 센싱을 한다고 합니다.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이 부정맥이 있는지 정상맥인지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술이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건 이제 게임기 같은 형태인데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양쪽에 손가락을 대면 이제 이 사이에 접지가 됨으로써 스마트폰 기구의 모니터에 이제 심전도가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귀에다가 우리 귀에도 보면 혈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런 장치를 이어폰처럼 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심장의 파형을 인지를 해서 이제 심전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서 쭉 분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확도라든지 실제 부정맥이 얼마나 잘 인지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측정을 했더니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민감도, 특이도 이런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부정맥이 있을 확률 맞출 확률을 맡아내는 거죠. 이 기구 같은 경우는 68에서 97%가 나왔다 그러고 이 스마트폰으로 한 거는 95에서 98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근데 이런 기구는 또 66%에서 98 높을 때는 상당히 정확도가 좋은데 낮을 때는 또 한참 낮아요. 그리고 귓볼에다 끼는 거 이런 건 91%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요. 이 밑에 있는 특이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정상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정상일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에서 100% 뭐 상당히 폭이 커요. 이것도 95%. 그 말은 실제 잘 나올 때는 이제 거의 90% 이상 100%까지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정확도가 66%면 거의 50%죠. 병이 있다 없다를 진단하는데 60%면 못 맞추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냥 찍어도 50% 나오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갤럭시 워치 관련돼서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환자분이 이제 워치를 가지고 부정맥 진단을 한번 해봤다 그럽니다. 했더니 실제 심전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워치가 이렇게 부정맥이 있다. 이제 그러니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알람을 울려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환자분은 그거를 보고 병원을 방문하셨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분이 이로 인해서 이제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심 낙염을 조기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죠. 워치를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때 진단이 된 심전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정상 심전도입니다. 이제 심방세동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진을 한 거죠. 오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진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조기 진단이 된 사례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100%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제 이것을 너무 믿지도 너무 안 믿지도 말아야 된다. 결론은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실제 41세 남자분이셨고 뇌졸중이 자꾸 반복되어서 심방세동은 의심이 되지만 실제 병원을 가서 심전도를 찍으면 항상 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이 안 되셨던 분인데 증상이 있을 때 실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방세동이 그때 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안 쓰고 병원을 또 가셨다면 또 진단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만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18만 명,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해도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가지고 손목시계를 나누어주고 거기서 이제 부정맥이 의심이 되면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병원을 실제 방문하고 그 알람에 따라서 심전도 검사를 해서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실제 18만 명 중에서 한 알람을 받은 군이 0.2% 되었고요. 그분들이 실제 병원에 와서 심전도를 찍었더니 정말 87%, 거의 190% 정도가 부정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만 명 중에 이 연구에 동참을 해서 420명 정도가 실제 부정맥으로 조기 진단이 되신 거죠. 그럼 인해서 약도 시작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논문화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입니다. 실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손쉽게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하면서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환자분들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플랫폼이 어느 정도 대중화된다면 이런 부정맥 또는 위험한 뇌졸증을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례로서 이렇게 논문화돼서 보고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상당히 부정맥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논문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심존도를 가지고 실제 의사 그리고 이과대학 학생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베팅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방세동의 진단율인데 심방세동 심존도를 가지고 하나는 인공지능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실제 심장내과 의사가 진단을 하신 거고 이건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단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의과대학 학생 고학년에서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인공지능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보고 진단을 해서 맞췄을 확률이 약 87%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나 심장내과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76% 그 다음에 학생이 맞췄을 확률이 약 70% 고학년이니까 거의 의료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월등한 결과가 나왔고요. 뭐 이 결과만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나 의료인 만큼의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이제 올라갔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인공지능을 통한 부정맥의 진단이 이제 전문가의 범접할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정말 부정맥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기 진단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있었는데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 진단이 된 심방세동이 진단이 된 시점이라고 하면 그 전에 한 달 이내에 심존도를 여러 번 찍으셨겠죠. 환자분이 증상이 있으니까 근데 병원 방문해서 항상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쉬어서 뭐 괜찮습니다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이 정상일 때 심존도를 분석을 했더니 인공지능은 이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부정맥이 발생할 것 같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알람을 올려주는 알고리즘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측력이 거의 90%까지 육박했고요. 실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62세 여자분이셨어요. 건강검진을 했죠. 평소에도 자꾸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심존도를 찍었더니 이건 이제 정상심존도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역시 이제 부정맥이 있을 확률 심방세동이 있을 확률이 62% 비교적 낮게 나와서 정말 부정맥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환자분이 응급실을 두근거려서 또 방문을 하셨고요. 이때 심존도를 보시면 이건 이제 부정맥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때는 심방세동이 진단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약물을 투여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맥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정상화된 심존도죠. 그래서 처음에 검진 때 하신 거랑 동일하게 정상이 됐는데 이때 심존도를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처음과 달리 이 사람이 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100%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인데 인공지능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부정맥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정맥이 바로 없어지고 났을 때의 정상 심존도에서는 인공지능은 이분이 부정맥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서 이 사람이 부정맥이 있으니 조기에 치료를 빨리 하십시오라고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으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뇌졸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중풍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방세동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웨어러블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지침에도 이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웨어러블 진단기기가 아직까지는 정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의 외국에서의 연구들을 보면 이미 정확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무조건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에서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환자분이 적어도 일주일, 이주일 또는 한 달 이내에 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조기에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전향적인 미래 예측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한 임상 연구나 이런 것이 설명이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